우리가 특별히 이곳에 모인 이유는 여성 사역에 관해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여성 사역, 그것은 과연 신학적으로 옳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을 조금만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보면 교회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 각 부위마다 재의 기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성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몸에 일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체 각 부위마다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신체의 어떤 부위도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사도도 될 수 있고 예언도 될 수 있고 목회자도 될 수 있고 또한 선생님도 될 수 있죠. 논리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전제로 말나마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면 안됩니다. 신체의 각 부위마다 독특한 사역이 있습니다. 제 눈은 온 몸을 위해 존재하고 있죠. 내 위도 온 몸을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신체의 모든 부위마다 제각기에 은사가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여성도 신체의 한 부위라면 여성들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젊은이 역시 신체의 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능과 은사가 있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게 되면 신체의 각 부위가 그 지체가 자기 역할에 충신할 때 그 몸은 사방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부위마다 지체마다 어떤 특수한 부위가 아니라 몸이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각 부위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합니다. 1베드로 전서 4장 우리 베드로 전서 4장으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의 지체 우리 모두들 우리 개개인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각 지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누구에게 은사가 주어졌죠? 성경의 유예명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수한 은사가 주어졌다고 생각해왔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이면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죠?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이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헬라어로 표현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역과 섬김으로 영업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제 자신을 섬긴다면 여러분께서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받는 것을 좋아하고 텔레비젼 화면에 나타난 것도 좋아하고 그것은 사역이 아니겠죠. 사역이 될 수 있는 그 성립 조건을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아무리 제가 탁월할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참사를 보내더라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지 않는 한 그것은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처럼 이렇게 들렸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고 내 삶을 내 인생을 목숨을 대성물로 바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고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역이란 것은 섬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사역의 현장에 뛰어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내가 전도자가 될 것이고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여러분 사역이란 것은 결코 지위가 아닙니다. 사역한다는 것은 섬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각 사람의 피로를 채우는 데에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 혼인 잠치에 참석한 이유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결코 치유 사역이 아니었죠. 그것은 또한 축기 사역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축제 때 그 물을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애당초 혼인잔치에 가셨을까 궁금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율법주의적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파티에 가셨어요. 그냥 사회적으로 즐기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술이 떨어진 거예요. 질문할 텐데 여러분 술이 떨어진 파티는 어떤 파티입니까? 예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 여러분 어떤 파티가 될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포도는 이렇게 뭔가 상징한다고 물도 뭔가 상징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래서 50년 가까이 이 본문을 갖고 열심히 묵상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나이가 들었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주 깊은 이해들이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필히 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가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미나에 갔고 또 여러 강의를 듣는 이유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것은 내가 남을 섬기고 나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것은 자신의 일생을 기독교 섬교에서 봉사한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이 무엇이조차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섬기기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언자입니다. 저는 이런 은사도 있고 저런 은사도 있고 또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평전 날 아침에 제 아이들한테 다가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참 은사가 많은 아버지란다. 2층의 옷장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이 선물도 있고 저런 선물도 있고 각종 선물이 있다. 저희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선물을 갖고 내려와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늘 그렇게 말하죠. 저는 나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누가 신경 써요? 뭔가 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탈런트가 있다고 더 이상 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소유이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베풀 때만이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네요. 당신은 아프지 지난데 어떻게 치유의 은사가 있죠? 누가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죠? 아픈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사역을 나는 혹은 나는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섬겼을 때 비로소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제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능력이 흐름통라될 때 그래서 필요가 공급될 때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성령 충만함이죠. 우리가 맨날 논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 여러분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15분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사는 지혜나 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둔하는 즉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크리스도로 말며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새새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사역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사역이란 무엇이죠? 첫 번째 섬기기로 하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사역이란 것은 나를 통해 성령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역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토대로 기가 막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 사역이란 것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려거든 우리 가운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입을 향해 손가락을 대시고 이것은 내 입이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 입이다. 여러분 맨날 애기들한테 그런 것 시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다. 다 아셨죠? 만일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누가 대상이죠? 우리 모두. 여자들도 말할 줄 아나요? 오 마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매일 훨씬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에게서 늘 갖고 있는 불만이 무엇이죠? 남자들은 너무 과묵하다는 사실이죠. 남편은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맨날 대려면 침대만 가고 누가 말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차를 마시면서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이 버스를 타서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공식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것 처럼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섬기거든 여러분 모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아마 전세계적으로 가장 잘 봉사하는 사람들일 것이에요. 여성들은 봉사를 할 줄 아세요. 남자보다 훨씬 낮죠. 그렇다면 사역이란 것이 봉사라면 그런 의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사역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역을 하면 누구 시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능력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런 단순하면서 아주 섬세한 그런 정의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우리 모든 어떤 형태로든 매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죠. 여러분이 방에 들어와서 회의를 위해서 의자를 정돈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방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의자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자를 정리하는 건 또한 여러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이렇게 모든 어지럽힌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질서 정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자를 정돈할 수도 있어요. 의자를 정돈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할 때 그것은 사역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지치게 되고 그리고 탈진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맨날 왜 내가 먼저 오지? 왜 맨날 내가 의자를 정돈해야 된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의지하고 있잖아. 나밖에 컴퓨터를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컴퓨터에 관한 일은 나한테 부탁해. 나밖에 차를 고칠 줄 모르니까 내가 다 나한테 차를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어. 내가 의사니까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맨날 나를 찾아와.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의사라고 제발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언젠가 탈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를 정돈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라. 그렇다면 그것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저는 공식 척상에서 벌써 40년이 넘어 이렇게 강연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가 단지 저의 능력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피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수없이 세 번씩이나 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원망을 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사역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아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위가 있죠. 목사와 선교사와 사역사 등 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사역함에 있어서 자신이 받은 교육과 은사와 탈런트와 경험에 의지한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으로는 도저히 여러분들의 피로를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무리 설교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피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사역을 할 수 있죠? 우리 각 사람은 사역할 수 있어요. 사역이 무엇이죠? 첫 번째,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의 피로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들의 피로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교회를 다니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언제나 상대방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은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남자이건 여자이건 젊은 사람이건 노인이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가난하건 부하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에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교회의 조직과 구조를 존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임명해서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